차별 감정의 철학 나카지마 요시미치 경멸은 혐오보다 한층 가치의 의식이 높은 감정이다. 혐오는 그나마 상대를 대등한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감정이지만 경멸은 그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말 그대로 내려다보는 태도를 취한다. 또 혐오와는 달리 경멸은 타인을 내치는 태도이다. 경멸하는 대상에 관한 모든 결론은 이미 내려졌으며 논의의 여지가 없고 어떠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역전이 불가능하다. 경멸은 신념이자 상대가 열등하다고 믿는 태도이다. 정념론에서 경멸에 대해 데카르트가 내린 다음 정의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타당하다. 내가 경멸이라 부르는 것은 정신이 하나의 자유원인에 대해 그것이 본질적으로 선 혹은 악의 성질을 띌 수도 있음에도 그것이 우리보다 현저에 열등하기에 우리에게는 선도 악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자유원인을 경시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 그 경향을 가리킨다. 방법서설 정념론 노다 마타오 옴김 주오크론샤 자유원인을 타인의 의지로 바꾸고 문정을 간결하게 고치면 경멸이란 타인의 의지가 자신보다 현저히 열등하기에 우리에게는 선도 악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의지를 경시하려는 경향이 된다. 차별 감정에 적용해보자 나치스는 유대인의 세계 지배 음모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가만히 있다가는 독일인이 그 계획의 희생양이 된다. 이러한 선전 아래 독일인의 마음에 있던 반유대주의적 증오를 부추겨 수정의 밤이라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1938년 11월 9일 파리에서 독일인 서기관이 유대계 소년에게 저격당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기가 무섭게 독일 전역에서 군중들이 유대인 상점으로 몰려가 쇼인도를 산산조각 냈는데 그 파편들이 수정처럼 반짝였다고 한다. 이러한 폭동이 용납된다고 믿었던 군중들은 그야말로 유대인의 의지가 자신들보다 현전히 열등하기에 자신들에게는 선도 악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의지를 경시한 것이다. 데카르트의 정의는 타인의 열등한 의지에 대한 경멸에 방점이 찍혀 있으나 이는 도덕적으로 열등한 의지에 대한 경멸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나치스가 대중의 마음을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의 의지가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과대 선전환 덕분이었다. 이는 동시에 유대인에 대한 공포와 연결된다. 경멸의 배후에는 공포가 있다. 물질적으로 강력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열악한 민족이 자신들의 바로 옆에서 호시탐탐 세계를 지배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어서 무슨 수를 내지 않으면 독일 전체가 유대인의 음모에 휘말리게 내리라. 하지만 그들이 제아무리 물질적으로 강력한들 도덕적으로 열악하니 우리에게는 선도 악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의지를 경시해도 무방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히 강렬한 차별 감정에 뒤따르는 경멸에는 공포가 뒷받침되며 상대를 경멸하는 다양한 이유의 중심에는 도덕적 경멸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대인 차별을 넘어 범위를 확대해 생각하자면 인정차별 문제도 대개 이런 형태를 띈다. 다음 사례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미국 초판본조차 니그로라는 항목에서 흑인을 불행한 인정이라고 지칭하며 그들의 행동을 나태, 불성실, 복수, 잔혹, 뻔뻔함, 도벽, 허언, 음란, 불결, 술꾼이라는 성질로 설명하고 이러한 성질은 자연법의 모든 원칙을 뒤엎고 양심의 가책을 침묵시켰다. 그들은 배려라는 감정과는 무관하고 방치된 인간의 부패를 보여주는 무서운 표본이다라고 적고 있다. 국가와 인종 편견 폴 고든 로렌 오크라 유수 유노스케 옮김 흑인의 외형적 차이나 비문화성에 대한 혐오와 경멸이 흑인에 대한 차별 감정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권위 있는 사전에 거리낌 없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흑인은 어떠한 관점에서든 도덕적으로 열악하니 자신들에게는 선도학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의지를 경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서구 열강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구실로도 유효했으며 과거로는 기독교의 피로물 등 포교활동과 정의감에 넘쳤던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되었다. 가장 모순적인 점은 개명주의 사상가들이 해방, 평등, 관용, 다용권, 인간의 존엄과 존중이라는 민주적 재원리를 촉진하고 소수의 특권계급이 인구의 대다수를 지배하는 천배 권리를 가졌다는 전통적인 가설에 도전하던 시기에 바로 그 사상가들이 그 모든 원리를 적용하는 대상을 자신들 백인만으로 한정했다는 사실이 현대의 관점에서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지만 이는 가장 모순적인 점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알기 쉬운 점이다. 여기서 다시 살펴보자. 어째서 서구 열강은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이유의 중심에 도덕적 이유를 놓았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미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땅에서 몰아내는 행동이 쉽게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죄책감이 낳는다. 그런데 문명의 빛을 전한다는 명목이라면 죄책감이 옅어진다. 게다가 문명의 빛을 통해 도덕적으로 열악한 민족을 도덕적으로 높여준다는 이유라면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러니 해방, 평등, 관용, 자연권, 인간의 존엄과 존중이라는 민주적 재원리를 촉진하는 개몽주의가 가혹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지배와 양립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사항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겠다. 흑인은 백인보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지능지수가 낫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서 곧장 흑인과 여성을 차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는 없다. 전자는 사실 판단이고 후자는 가치 판단이기 때문이다. 흑인이 백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지능지수가 낫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그 사실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흑인과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표변적으로 검사 결과이며 흑인과 여성에 대한 편견의 산물이라고 정색하며 반론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능이 낮은 사람은 차별당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반론하는 속내는 안목적인 차별의식이 깔려 있다. 이처럼 냉정하게 판단하는 인종차별 폐지론이나 여성운동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섬세한 정신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차별감정의 철학